네 이렇게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우리 남이사상장님이 저한테 조정해 말씀해 주셨을 때는 꼭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한국말 보면 영어 좀 자신 있으니까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정평화재단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잡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이렇게 6월 12일 미국 북한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빨리 날짜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행사가요 이것은 완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저희로서는 행운의 우연의 일치로써 여러분들과 이러한 기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이 한국 근무가 세 번째입니다 다 합치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근무를 한 셈이 됐는데요 그 시간들을 다 통틀어봐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2018년 상반기 6개월만큼 바쁘고 뭔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올해 상반기가 특별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우연의 일 때문에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를 지속해 전해시행 절약으로서는 여행을 보면서 영광을 발급했고 한국 국가를 지속해 전해시행 쇼핑저항에 연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시행업 대상 당시 국가가를 지속해야 하는 조작기 때문에 타이ußen 수월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모의 일상으로서는 국가를 지속해 전해시행을 받는 것이acht的 우리의 기계를 지속해 전해시행을 받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이 되었고 또 한국 정부의 화해 요청에 대한 화답과 또 이것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이어지고 또 한국으로 고위 방문단이 찾아오고 또 고위 방문단이 북한을 가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4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6.12 미국 북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벌어진 최근의 일련의 몇 달간의 일들은 아마 21세기를 그 순으로 가장 놀라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6.12 미국 북한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로 도출된 공동성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과 거기에서 나온 이 공동성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먼저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6.12 미국 북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4개의 주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특히 이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었던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2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미국의 전쟁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전쟁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을 잃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 전쟁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미군 병사들의 유해에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Q&A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관심의 정도에 따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12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의 발표가 되기 때문에 6.12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 내에서 그리고 또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일련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그 상세성에 있어서 그것이 떨어진다. 또 원했던 만큼의 구체성을 북한의 약속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성명 자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 문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러한 생각에 기반에는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문화되면 명문화될수록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더 쉽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But as we heard from Secretary of State Pompeo last week this summit meeting and this document they're not the end, they are the beginning. This is the beginning of a process that we and North Korea have initiated. We hope to be able to begin the process, complet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but als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we hope also to help create an environment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홈페이오 장관께서 지난주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즉 미국과 북한이 시작한 하나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또 남북한의 관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문서는 결국 오래도록 지속된 어떤 협상의 결과물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문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솔직하고 열려있는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의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공동성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 갖고 있는 그 간결성과 또 단순성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합의들에 미치지 못한다. 과거의 합의들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t as, again, Secretary Pompeo emphasized last week during his press conference, the June 12th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is meant to incorporate the contents of previous agreements. For example, it does this by making a very specific reference to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which we believe truly represents a new beginning in North-South relations and in and of itself captured the contents of previous agreements. So we believe that our June 12th statement in fact supports very strongly and includes what President Moo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trying to accomplish with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께서 지난주 서울을 방문하셨을 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로 나온 공동성명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합의들을 사실 다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왜냐하면 이 4.27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진정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합의들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12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북한에 관련해서 그동안 이루고자 노력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another thing that Secretary Pompeo made clear was that the result, the goal of the process that we began on June 12th is nothing short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Secretary Pompeo also, I think very importantly, stressed and confirmed that verification, that a verification process will be central to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is effort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장관께서 또 명확하게 밝히셨던 것은 6.12 공동성명의 결과물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부족한 내용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증, 그리고 그 검증의 과정이라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으로 가는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But the June 12th statement does differ from previous statements and agreements in one significant way, and that's in the sequencing of the steps that we envision. In other words, Secretary Pompeo underscored that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 North completely denuclearizes. Unlike the past, there is no plan for a phased or staged process. 6.12 공동성명이 과거의 그런 합의들과 크게 다른 부분들이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구성된 조치들의 순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단계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Now, as both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have stressed, this is a process that has no guarantee of success. And a great deal of the outcome is dependent upon Kim Jong-un himself. But we believe that the chance now is better than ever for us to be able to succeed.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지금의 과정은 어떠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과물, 어떤 성과의 상당 부분은 김정은 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ow,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ith the statement and with our summit, President Trump was seeking to achieve more than just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e. In fact, President Trump was trying to build a more productive working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Because we believe, and the president believes, that without such a strong and productive relationship, that no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no matter how comprehensive or detailed can succeed. 이와 같은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또 주지해야 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단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비핵화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상세하든 혹은 얼마나 포괄적이든 상관없이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Of course, what will remain in the history books is the fact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 U.S. leader has ever sat dow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direct and frank discussion about the steps that the North must take to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we believe that our pledge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just a part of that effort. So we're at the beginning, as I said. Not the end of the process. The process to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we hope as well to lower tensions and build the conditions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정이 끝이 아니라요. 즉, 북한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끝이 아닌 시작점에 서 있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시에 긴장도를 낮춤으로써 이 지역 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So what happens next is that we will at some point soon, I think reach out to North Korea and to begin to consider what sort of follow-on discussions we need to have to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June 12th joint statement. 앞으로 남은 후속 조치들은 북한과 접촉을 해서 6.12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후속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But as President Trump said in his speech last November, we sincerely believe that a brighter future is available to North Korea provided its leaders begin to make the right decisions about the path that North Korea is on. And when we say right decision, we mean that provided North Korea chooses, North Korea's leadership chooses to move away from confrontation, from provocation, from isolation, and instead move towards a more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with the United States, with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방한하셨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고 그때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옳은 결정을 내린다면 더 나은 미래가 북한에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옳은 결정이라 함은 결국에 대결과 도발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와 좀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그 길로 가는 그런 결정을 의미합니다. Of course, we give deep credit to President Moon for the efforts he undertook to make the June 12 summit possible. This was an opportunity that his efforts and his commitment helped to create and we appreciate that and recognize that this was an opportunity that we simply could not miss. That this was too good an opportunity, too historic an opportunity to try and fundamentally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 정말 많은 그런 공언을 또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6.12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 대통령의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분의 의지가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분의 의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었고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놓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역사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접촉과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돌아갔던 시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희 양국 간의 그런 의사소통과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증진 차원의 어떤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히 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즉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그런 어떤 동시 해결과 평행적인 어떤 발전과 진전 사항이 없이 별도로 이것이 앞서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양국의 지도자들, 양국 정부가 같은 입장,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실용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함께 잘 협력해 왔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간의 어떤 훌륭한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해리 해리스 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이제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되신 해리스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인준 청문회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서 조만간 한국에 부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무쪼록 좀 빨리 이렇게 부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방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70년 동안 우리 한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왔습니다. 파트너로서 또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민주국가로서 한국과 또 한국이라는 존재는 결국 자유의 힘 그리고 번영과 안보를 이뤄내고자 하는 자유 국민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at the very core, at the very centre of our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our security alliance. And a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confirmed last November, the U.S. ROK Alliance has served as a linchpin for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really I would say throughout the region, and even around the world. And this far-reaching relationship, this alliance that we share is built on our friendship and our mutual trust. And that's it. 상호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인식은요. 그런데 우리의 연결과는, 우리의 연결과는, 우리의 연결과는, 우리의 연결과는, 우리의 연결과의 의견. 우리 두 나라 모두는 이 연결과는 이 연결과의 연결과는 모든 것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한미동맹은 사실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우리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같은 가치를 주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양국의 지도자 간에 또 양국 정부 간에 강력한 조율과 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향한 대중의 지지가 강력한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가능하게 했던 만큼의 지금까지 어떤 재원적인 지지라든가 자금적인 지지를 우리가 해올 수 있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부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스미군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공통을 가장 적극한 측ela에서 남성 한국의 금방기 Zaragoza를 도움을 수 있기를 유명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 같은 기여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는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11월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특별히 시간을 내서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미국 해외에 있는 미국 바깥에 위치한 군사기지로는 최대의 미군 군사기지인 곳인데요. 그 방문의 이유는 이 시설이 가능했던 것은 수년간의 양국 간의 협력과 또 한국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많은 투자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의 양국 간의 협력과 또한 미국과 이의 협력과 또한 우리의 협력을 통해 유지한 경험을 통해 성공한 결과를 통해 성공한 결과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양국 간의 SMA를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조만간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SMA라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방위면에 있어서 양국군이, 한미연합군이 갖고 있는 이런 공통의 의지를 잘 반영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기둥으로서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We've already had several rounds of these negotiations back and fort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in fact, we have another round coming up next week. And, you know, these are complicated, very technical discussions. When you're talking about burden sharing and how much each nation is responsible for, sometimes they can be complicated. But in the end, you know, we want this to be a success. And we want these negotiations to strengthen, not weaken, our two countries' alliance. And we're confident that we will succeed and that the alliance will be stronger than ever at the end of it.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SMA 재협상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고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만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복잡한 그런 자리와 논의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담을 서로 이제 나눈다라는 것은 누가 얼만큼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복잡한 그런 논의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꼭 성공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거의 끝 마무리 부분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두국의 국민들이 확대하고 그는 이 지역에서 양국 간의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동시에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 내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3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전 세계에 한미일 3국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